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역 순방 도중에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전 지역에 순회하겠다. 프랑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유행으로 인해서 참담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극복이 되면서 전국토에 직접 맥박을 짚어보겠다 하면서 6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는 도중에 직접 시민을 만나서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에 뺨을 맞은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연상되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는데 오늘 그 지도자와 프랑스 마크롱의 행적과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8일 CNN과 BBC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남동부 더러움의 주도 발렁스를 방문해서 시민들과 만났다는 겁니다. 트위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은 경호 차원에서 설치해놓은 울다리 건너편에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서 맨 앞줄에 있는 남성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남성도 화답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당시 남성은 프랑스 왕정시도로 회귀를 꿈꾸는 우파 세력의 구호인 생드니 만세 또 마크롱주의 타도를 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원들은 곧바로 달려들어서 남성을 제지했고 경찰은 마크롱 대통령을 때린 남성 28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 28살을 체포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뺨을 맞은 직후에도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뺨을 맞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 스틸 사진입니다. 뺨을 맞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마크롱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다가가는데 뺨을 맞고 경호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마크롱이 뺨을 맞고 경호원들이 데리고 갔지만 다시 마크롱이 들어옵니다. 뺨을 맞고 나아가고 난 뒤에 경호원이 제지해서 마크롱을 인파들과 떼서 있지만 그런 마크롱이 다시 가서 군중들에게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마크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태껏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마크롱 대통령을 굳다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추가 공식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장 카스텍스 총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 특히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은 민주주의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 원수에게 나라 전체가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재선 도전을 하고 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좌우대립이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좌파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마크롱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거구 성량의 마린 러펜 국민연합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마크롱의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급진 좌파로 분리되는 장리크 멜랑숑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도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의견 차이도 물리적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글을 올리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지난 2월부터 6주간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프랑스의 국가의 맥박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아주 표현도 멋집니다. 국가의 맥박을 측정하겠다. 이걸 보면 아주 대비되는 인물이 한 사람 떠오릅니다. 바로 취임하기 전에 수시로 국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광장에 나가겠다.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장소에 직접 나가서 그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 해놓고서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기자회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인물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마크롱을 봤듯이 이렇게 와이사스만 있고 직접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가까이 들어가든지 뺨을 맞을 정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예 저 시민들은 저 멀리 밖에 매체해놔고 그때 못 가게 하고 경호원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경호원들이 대통령 뒷부분을 따라갔다가 그냥 대통령이 뺨을 막는 것, 그 뒤에서 보고 겨우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저렇게 막고서도 계속 소통하겠다면서 다시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이니 하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와이사스 바람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또 그들과 대화해 주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심지어 뺨도 맞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이고 이것이 정치인이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 땅을 곳곳에 지금 다 밟고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나 하면서 있으니까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쇼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정권의 비리를 덮거나 또 비리를 덮을 수 있도록 지금 기소된 사람 피고인, 피의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련의 꼼수도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위험도 감소한 사람 진정 누가 지도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소득이 높고 국방력이 튼튼해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 또 그 국민들의 의식의 집합체인 그날의 지도자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갖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말로만 K-방력, K-정책, K-경제 K를 계속 붙여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이룩했다 인정받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치적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보겠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저렇게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말 들어주고 만나고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이고 또 선진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담하게도 자기를 비방한 청년을 고수하는 그런 대통령 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비방을 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나와서 떠들고 말했지만 실제로 비방하니까 바로 고수해서 그 청년이 기소됐다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하는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고수를 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아주 뒤껍까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뽑으면 그 세계 지도에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무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공업 대국으로 바뀌면서 코리아 열풍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낙후되었던 후진국이 바로 1등 국가로 되는 바로 그런 요소가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뽑으면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렇게 70년 동안 만들어놓은 나라의 기반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잘 돌아가는 원년도 닫아버리고 천문학적인 빛으로 국민들을 가난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절반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적표로 몰아서 온 나라를 투쟁과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것. 겉모양을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말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것. 쇼에 넘어갈 수도 안 된다는 것. 장악된 언론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 후유증이 앞으로 수십 년은 갈 것 같다 하는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큰 재앙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